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이른 아침입니다. 이거 첫 번째 촬영이에요. 이 컨셉은 특색 컨셉입니다. 약간 순수하고 풋풋한 첫사랑 그런 느낌의 교복. 그래서 정연이가 또 제 파트너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연이를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반하는 그런 연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되게 많이 모니터도 못하겠어요. 민망해서 호불거리고 있어. 승현아, 우리 액션. 최후의 모습 배달판로 바뀔 수 있는 컨셉 승현아, 둘이 Grad에 남겨둔ost이 승현아, 너가 전혀 없을까? 승현아, 깨끗하게 하러 갔어요. 승현아, 깨끗하게 하러 갔어요. 승현아, 깨끗하게 하러 갔어요. 승현아, 깨끗하게 하러 갔어요. 상자의 아크가 쑤이이 쑤이이이 가깝고 있는 스윗을 입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 뮤직비디오는 한 번씩 또 한 번씩 영상이나 CM 등을 할 수 있는 파 로디가 되었기 때문에 재밌는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파트의 씬을 찍고 쭈위가 제 팀의 장소에서 함께 댄스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좀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느끼하게 그게 제어의 이번 뮤비의 목표 그리고 이 시인은 래녀랑 같이 촬영한거에요 그래서 래녀랑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래녀랑 같이 촬영하고 싶었다던데 래녀랑 같이 촬영하고 싶었어요 本当? も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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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もう, 、 わぐないや. テレビの中に吸い込まれていくっていう シーンを私は撮ったんですけど 実際に、カメラにくっついてレールに椅子をつけて そこに座ってカメラと一緒に前に 出ていくっていうシーンを撮ったんですけど 面白かったです. 이 곡은 아이가 나뉘의 곡입니다 네, 귀여운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인형입니다 그리고 음 와 넓 티비 나왔어요 오이 티비 나왔어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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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주인데요 공주인 줄 모르고 약간 꾸미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왕실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강제로 예뻐졌어요 못생겼다가 예뻐지는 것입니다 못생겼다가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뻐지고 나서 처음 하트에 온 저희입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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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ek 우이 오이 오이 오 Parlament 다 역할을 해야돼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만 해도 됐는데 우리 원스 분들께 더 좋은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채영이가 저랑 뽀뽀하기를 싫답니다 서울네요 귀엽다 귀엽다 지금 댄스 신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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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신 I wan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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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I want to know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개인 촬영이 많아가지고 좀 쉬면서 했던 촬영이었는데 저희 스태프분들은 진짜 아침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